오늘의 게임 초고전게임녹스 소환술사 끝판깨기 어? 이거 어디죠? 망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데로 떨어졌는데 생지옥이네요 얘네들을 어떡하지? 아아 오우씨 애들 너무 쎄 좀 심하다 아아 강력합니다 병진이 됐어 소환술사를 소환술을 좀 더 멀리 가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너무 안좋아 뭐지 이거? 아이구씨 야이 잠깐만 이거를 일단 모아서 어우야 아프겠다 아 안맞았나? 나이스하져 마무리는 모아서 아아, 병진이 컨트롤 gross 아 숨쉬워마 무빙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빨리 엔딩 보도록 합시다 아 야야야 잠깐만 여기를 아우야 자 잠깐만 기다리도록 해요 나이스 끄고 됐다 그냥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? 아 여기네요 아 여기 여기 바다에 구멍이 나네 저 걸렸네 저 걸렸어 병진이 컨트롤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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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됐어 아 얘네들 어차피 가시 때문에 데미지 받고 저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오우야 깜짝이야 아 이거 뭐 뭐 하나 지나기가 무섭게 떨어지네요 점프 굿 이렇게 양쪽에 스위치를 누르면은 저것도 이동을 한.. 아야야야 이런 식으로 오우 잠깐만 이거 뭐 없나? 뭐 또 있을 것 같은데 없네요 다행입니다 지나가도록 할게요 초고속 게임 플레이 잠깐만 지금 내 레벨 몇 시 오우야야야야야야 야야 놀랬다 야 잠깐만 좀 많이 아프네요 오우씨 잠깐만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어 있어 오우 심하게 아픈데? 아우 아우 얘네 억수로 번거롭네요 일단 기둥 뒤에 있고 그렇지 좋았어 아우야야야야 야야야 야야 아프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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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얘네 박살로 한단 얘네 고통스럽네요 이거 일단 만화 만화하고 빠방하게 챙겨가고 아 여기 열면 이제 중앙문이 열리나보다 오우야 잠깐만 잠시만요 일단 여기 뽑고 오우 나이스 저런거 화살로 빨리 잡아야되요 정말 번거롭습니다 잘못해서 한 대 맞으면 훅 갑니다 자 세이브 원래 이런 옛날 게임들은 세이브 신공이 필수에요 이 문을 열려면 금 열쇠가 필요합니다 자 이 옆으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이거 밟으면 트랩이 발동되는 그런 방식이라서 금 열쇠를 찾으러 갑시다 나이스 야 쓰근하네 이거 난사하니까 오우야 잠깐만 얘들아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하다 알겠어 아우 됐다 아우 아우 얘는 컨트롤로 컨트롤이 왜 안되네 애가 쎈애네 좀 더 이동하려고 봅시다 어 얘 내 소환수 아니야 방금 어? 얘긴거 같은데? 아니네요 정확하게 틀렸네 어떻게 이만히 틀릴 수 오 오오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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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나이스 깔끔했스 이동하도록 합시다 이상하다 어딘가 위치가 있는데 어디지? 어 여기 총먹는덴가? 잠깐만 여기 뭔가 있어요 오오오오 오 잠깐만 오우 금 열쇠 아 드디어 제가 바라는걸 찾았습니다 굿 쩔었어 아우 야야야야야 쓸데없이 말했죠 자 힐에 가면서 반대쪽 아 맞다 금 열쇠를 열 수 있는 것이 여기죠 아 이거 딱 봐도 돌을 일로 옮기면 됩니다 요렇게 반대쪽도 아마 똑같은 구성일거에요 루비 열쇠를 빨리 찾아오도록 합시다 이게 아 한두 번 해보니까 어떤식이죠 왜 뭐야 내려가는데? 오 마법책이다 지팡이 왜 주지 쓸 일 없는데 그래도 쓰라고 준걸텐데 그래도 쓰라고 준걸텐데 왠지 좀 직감이 이랬어 왠지 저 묘지가 왠지 잘생겼더라고 저 해보이 잘못 찍히면 한방에 갑니다 여러분 전사같은거는 좀 멍청해가지고 쉽게 잡을 수 있어 자 이런식으로 소환수 뽑고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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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가지 오야 방금 찍힐 뻔했다 왜 쟤 안죽어 아 나이스 깔끔했습니다 뭐야 이거 시청자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게임 해보는거 어떤가요? 아 모두의 마블이요 이거 녹스라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굿 다 챙겼다 저런거 팔면 돈 되니까 꼼꼼하게 다 챙기도록 해요 뭔가 있는데 얘들아 알겠어 알겠어 미안하다 아 지금 옷 찢어진거 난리났다 지금 어떡하지 지금 가빠 찢어졌습니다 아 좀 슬프네요 이를 어찌 알고 잠깐만 내 루비 열쇠 아 루비 열쇠 먹었네 일단 올라가도록 할게요 아 그런가 모두의 마블 그거 재밌나요? 근데 그 친구들이랑 내 얘기로 할 때 한 번씩 하는거 오우씨 깜짝이야 뭐야 방금 어 뭐하죠? 친구들이랑 내 얘기로 할 때 한 번씩 하던거라서 나 잘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다 쫑 뜨든 어 석궁이에요 석궁 근데 좋지 않아요 석궁은 딜레이가 길어서 잘못 쏘면 골로가 어 잠깐만 세이브 자 이런거 애들 모아서 스킬 한 번 딱 써주고 좋았어 얘들아 두고와라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엌 다잡았죠? 아 쓸데없이 긴장되네 진짜 이거 와우 카드 오픈.. 아 이거 옛날에 진짜 제가 열심히 하던 그런 꿀잼 게임 찁 무빙으로 오어어어 신성한 소환사이트 아...이거 보다 지금ガ파가 중요합니다 지금 gonnaass 먹...먹물이 지금 벗고 있어가지고 조끼가 다 찍겠어 이런거 말고 조끼를 달라고 오우야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 제일 싫어 진작 시옥이다 지옥 얘들아 미안하다 어 그래그래그래 어떡하지? 어떡하면 좋지? 어디서 잘못됐죠? 어 얘네들은 또 뭐야 그래 들어와 오우씨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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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여기서, 여기서 뺑이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뺑이주십시오. 오너오오오오오오오옷 나이스 깔끔했죠? 잘 쏘주고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off 애들 천천히 가면서 얘 천천히..가야겠다. 이거 빨리가다가 훅가네 이거 지금 왔네요. 저기 자, 얘네는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방에 깔끔하게 오오오 좋아 어우 좋아 깔끔했어 자 이거 상자 다 뜯도록 합시다 원래 이런거 다 뜯으면 아이템이 좋아 이런거 아이템 꽉꽉 꼬박 꽉 챙겨가야 돼요 아 아까 여기는 어놈 자식들 근데 이 제일 싫어 진짜 얘네들 이 날아다니는 애들이 제일 말종인 것 같아요 이제 제일 끔찍하네요 자 이제 안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음 이제 좀 처리됐으니까 얘네들을 모아서 자 얘들아 모이라 그렇지 깔끔해 예스 자 똑같은거는 걸릴수도 있으니까 좀 더 멀리 해동약 먹어줘요 내려갑시다 익 lat 앗 노래가 왜 이렇게 긴장되어 쓸데없이 오 또다시 조용히 해졌어요 이건 뭐지 오오어 오어완어완어와어완어얌 오 원매 이거 놀랐잖아 가만히있있어 옳지 착하다 자아 가만히있어 그렇지 어으 깔끔했습니다 자 이것도 다 근데 이거 팔 수 있나? 팔 곳이 있나 이거? 오우야 씨 여기도 깨인 자식아 아우 다행이야 아 저거 팔 곳이 필요한데 아 잠깐만 그만 뜯읍시다 왜냐면은 오 잠깐만 무게 이거 못 껴 좀 버리자 이거 어차피 제가 낄 수 없는 물건들이 더 많기 때문에 무게 때문에 소환술사가 못 껴요 소환술사는 판금 아이템을 못 깁니다 뭐야 이거 내려가는 길인데? 어? 잘못 내려왔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세요 올라갑시다 자 따라와 위쪽으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여긴가 오 씨 아 제일 싫어 아 얘들아 들어와라 어우 이 진짜 팔쟁이 진짜 자 오 뭐지 이거 술통 이런거 잘못 가면 뭐 튀어나올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만 갑시다 탑 탑 탑 탑 탑 오오오 오오 레깅스 아 레깅스 말고 상이 좀 주지 그래도 입읍시다 뭐든 다 좋을테니까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어? 어? 저쪽 아래쪽 길이 열려있죠? 버튼 누르고 아닌데? 이거 아닌가? 열렸어 자 이런 오오오오오 저 유령한테 맞으면 스턴이 걸려요 요렇게 망했다 어떡하지? 알았어 이렇게 빠르게 재고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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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? 여기구만 어? 아 이거 아니야 아 젠장 뭔가 어 이거 큰일났다 저거 골렘같이 있다 저거 골렘..골렘 빠졌네 아..이렇게 가는거구나 점퍼해서 이동하도록 합시다 골렘은 다시 뽑으면 되니까 어머머요험 어디야 어디에 스위치가 있는지 잘안보이네요 점퍼 아 아! 어디야? 어디에 스위치가 있는지 잘 안보여요 점프 아 이거 또 불안하게 생겼는데 이거 또 뭐 상자 까면 뭐 티 나온거 아니야 이거? 아니 일단 골렘 뽑아놓읍시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참 아 딱 봐도 세게 생겼죠? 아 여기다 잡지 아 얘는 몸빵하고 있을 때 그냥 뒤에서 열심히 화살해가면 되겠다 자 잡읍시다 오이씨! 잠깐만 잠깐만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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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놀래라 아우야야야야야야야야 와우 오우야야 워메씨 오우야야야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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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진정해 야 빨리 잡아 저거 저거 아 내가 잡을 걸 그랬다 아우이씨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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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네 안녕하세요 반갑오요정말롤밤 정말 좋은 밤입니다 갑시다 어 요거는 이렇게 화살로 촥 아아 완벽하지 않습니까 자 반대쪽도 똑같이 촥 하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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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눈을 여는 게 아니네 루비 열쇠? 어? 아 여기 길이 있네요 딱 봐도 맘에 들지 않는 길이다 정말 알겠어 오우 야야야야야 야 들어와 아우씨 아우 더럽게 아퍼 이거 심하다 진짜 최대한 오우 더잇니? 얘들아 자 문 딱 열면 찍는 겁니다 꺼르쳐 일단 기둥 뒤에 숨고 야 애들 무빙하는데 이거? 방금 애들 모셨습니까 지금? 환상적이었어 루비 열쇠다 체낙 드디어 내가 찾던 루비 열쇠 일단 물량은 최대한 아깁시다 자 그리고 원래 왔던 길로 되돌아와서 왠지 이쪽에도 길이 있으면 반대쪽에도 길이 있네요 소름 아 왠지 반대쪽에도 길이 있을 것 같더라 좀 직감이 왔었습니다 아~~~ 정말 싫다 진짜 모은다 모은다 와 그렇지 어휴 그래도 아퍼 아우 야 알고 있어도 아퍼 아 아 나이스 화살통 득템이죠 이쪽으로 가 우왕 야 그렇지 나 그냥 힐 쓸걸 아 내 생각 괜히 생각 없이 딱 오예예예 어디갔어 아 목소리도 맘에 들지 않습니까? 원숭이야 이거 돌아버리 오우야야야야야 그렇지 나이스 타이밍 좋았어 멍청한 녀석들 자 힐 힐 막 쓰고 아 열쇠 양쪽 다 잡았으니 아이 쓸모없는 돌골렘 이제 왔어 하 사건 처리 다 하더니 내가 다 했는데 내가 다 잡았는데 한발짝 느리네요 괜찮아 그래도 귀여우니까 갑시다 이제 보스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보자 지금 현재 시간 9시 54분 조만간이네 톡 톡 오우야 그건 놀래라 자 조심스럽게 갑시다 잘못 튕기면은 아유야 야야야 자 여기서 활제이 놀이 어유왜 저거 없어지는거 애가 야야야야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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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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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갔죠? 야 야 야 너무 정신없다 이거 너무 정신없네요 야 일단 여기서 여기서 좀 테이기 온다 온다 뭐 올 것 같다 왔니? 어우 그래 왔어 잘가 자 콜로가 아 아유 참 어우 예 조심스럽게 다가갈래요 용기 내보 촥 용기 내볼래요 어디로 가야되노 아 여긴가 아니네요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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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너무 조심스럽게 가야합니다 너무 급하게 가면은 찔려주고 야야야야야야야야 내 캐릭터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저 캐릭터의 위치도 진짜 못 알아볼 정도로 너무 이동을 하네요 자 공이 안 튕기게 저런거 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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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주고 어이 운명중율이 그렇게 썩 좋지나 야야 저 뒤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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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스위치 눌렀으니까 어디 문의 열렸겠죠? 아까 전에 한 곳 좀 직감이 오는 곳이 있어 역시 됐어 저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삘인데 이거 쫙! 오 놀래요 카운터 스펙 주변의 모든 마법을 없앤다 나 그런거 쓸 줄 모르는데 한쪽부터 아아 어? 왜왜 잠시만요 문 좀 열어볼게요 이 게임 뭘 쌓았어요? 불법 다운로드 이 게임은 구할 수가 없어 이 게임 진짜 구할 수가 없어 이 게임 진짜 구할 수가 없어 오 놀래라 어어 어 내 아까 밥먹으라고 밥보고 쌓았다 밥? 안된다 밥보고까지 먹으면 살찐다 아까 찢어진건데 다행이다 찾았다 밥보고 먹어도 된다 이 놈아 먹으라고 사람을 드실 그대로 아 진짜? 어 아니야 그래도 살찌일거 같애 돈까스 거절하는거가? 어 딱 찢는데 아아 야 돈 썼나 안 썼나? 모르겠다 니금 돈까스 거절한걸로 안돼 어? 먹자 먹자 엄마 만두도 사오고 좀 많이 사왔다 진짜? 그래 돈까스도 사오고 끝나고 언제 끝났는데 몰라 빨리 먹자 시간 잘 해놨어 아 큰일났다 이거 빨리 끝내고 아 근데 먹으면 살찐이 싶은데 오C 자 잠깐만 일단 이것부터 잡고 생각을 해야겠다 하 뭐까 괜히 먹는 생각하니까 더 빨리 먹고 싶어 더 빨리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어이 좋았어 아 근데 이거 들어봤자 이제 필요 없지 싶다 먹고 싶은 거 틀나봐 아 근데 먹고 싶긴 해 근데 먹으면 살 찌지 않아요 어 야 일단 여기서 저장하고 자 반대쪽 갑시다 음 못가네 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 뜨근 닦기싫다 아 뭐 죽는 거예요 죽기 싫은 아아아아아아아아 닦질색이야 얘들아 그렇지 또 있니? 또 어딨니? 알겠어 나이스 안 보이는 가시거리에서 벗어나는 곳에서 때려야 합니다 올라오겠죠 오우씨 오우씨 오 뭐야 못들어졌어 오 가진 짐이 너무 많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땐 쓸모없는 거 버려요 됐어 반갑습니다 반갑아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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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파 좋아 야 야 잠깐만 이거 뭐야 피했어요 방금 진짜 잘못 본거에요 뭐야 이 뒤에서 맞았나봐요 나이스 어떤 기계장치로 잠겨져있습니다 문양을 빨자 지금 안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어서 천천히 가도록 합시다 위에 붙어서 뭐였어 샷 아 저기가 이제 문 여는 거네 저쪽이 이제 문 여는 건가 봐요 야 나와봐 그렇지 오 야 한 마리가 아니었네요 자 빨리 처치합시다 자 이거 먹고 이제 TT합시다 어 저거 뭐지? 안에 스위치 북쪽 감시광선 하나가 해제되었습니다 아 반대쪽으로 가면 되겠다 아까 전에 한쪽에 감시광선이 하나 있었죠? 그게 제거됐다는 말인 것 같아요 바로 이동하면 되겠다 근데 이래서 다이어트를 못하나? 저거 한 번은 먹어도 되겠죠? 아 이거 먹으면 찡이 찔려나? 찡이 찔 것 같은데 일단 세이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 이거 큰일 납니다 저거 저거 다음엔 헉! 놔! 미안해! 얘들아! 얘들 진짜 미안해 아 많이 놀랐습니다 이제 놀라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아 진짜 아까 신못 아씨 야 거기서 갑자기 뭐 뭐 둘 덩어리 두개 막 티 나오더니 답이 없네요 여러분 하나 지나고 가자 가득 일단은 얘네랑 가는건 중요하지 않아 얘네를 데리고 와서 잡아야되요 레이저로 잡혀.. 잡혔겠죠? 지금쯤? 아 하나 더 잡혔네 얘도 조만간입니다 저렇게 나이스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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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런거 승나게 처치 자 저거 화용구 한 대 맞으면 훅 가기 때문에 그냥 난사를 해야 돼 아아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너무 많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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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씨 죽어보았다 진짜 진짜 죽어보았다 방금 방금 뭐 화살 몇십 개가 막 아씨 애들 또 명중률도 더럽게 좋아해요 뭐야 이거 뭐 없나 아우 애들 뭐 실수 없이 나오네 잠시만 지금 레벨 아우 신레벨이네 이제 레벨업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아아아아아아 그냥 갖다 꽂아야되요 오 나이스 다 잡았다 아우야 두마리다 망했다 일단 벽면에 최대한 안 붙도록 합시다 화용구 데미지를 벽에 있으면은 같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벽에서 살짝 떨어진 다음 잡는게 좋습니다 뭐야 뭐 또 티 나왔어? 아 젠장 오오 야 워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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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랐소 가만히 있소 아 여기 가만히 있소 주네 자 가시거리 밖에서 나이스 깔끔하게 처치했습니다 뿌듯하군 아 근데 너무 화살 낭비 너무 많은거 같다 지금 화살 몇개 남았지? 좀 화살.. 아 많이 남았네 팍팍 남았네 더이상 더 나눌 수가 없네 음.. 어떻게 하면 좋지 일단 소환수 뽑고 소환수 뽑고 이것도 몸빵템데 애쉬입니다 게임제목 녹스에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얘가 싸울때 뒤에서 그냥 나는 원딜이니까 때려! 오야씨 방금 반 사망할 뻔했어요 다행이다 살았다 아 나이스 자 물량하고 나머지 다 챙겼죠 이제 라스트 보스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아 맞다 바로 코앞일거에요 이제 이제 다 왔어 여러분 이제 다 왔습니다